다행히 다행히 5 아 자기 얼굴 나오게 하면 안되지 알 으 왜 아빠 오늘 왜 나면 안 돼? 아빠가... 먹어 하은이 엄마 안 먹어? 맛 없어? 아니 그만 먹어 왜? 잘 몰라 짜장면이 어디 있어 짜장면이 어디서 났네 언니랑 하윤이는 다 먹자 언니 하윤이가 진짜 찍어줘 너무 많이 먹네 나도 먹어야 되는데 언니랑 하윤이나 먹어 괜찮아 버려 하윤 나중에 저거 대주면 되니까 니나 먹어 얼른 아빠한테 아빠한테 하윤아 하윤이 이렇게 먹어 입에 딱 대고 먹어 그러니까 하윤이는 진짜 못지 않는데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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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윤이 이렇게 야 알아서 해 그럼 먹지 마 먹지 마 먹일 거야 안 먹으면 돼 먹일 거야 나 먹어줄게 근데 이거 뭐? 야 아빠 아빠? 응 고맙습니다 아우 좋아 너도 얼룩 먹어 아빠 킥보드가 어떻게 된 거야? 산 거야? 엄마 기계 해주면 안 돼? 기계 어휴 맛있어